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 거의 종착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선거 문제의 종착역이 보시게 되면 어디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하지만 선거 문제의 종착역을 보면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 김형동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이 이민청 설립을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김형동 의원의 부인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게 20년도 4.15 총선 관련 기사거든요. 배우자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 배우자는 흔히 말하는 조선족 동포입니다. 중국 용정에서 크고 태어났고 아직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됐고 12살, 10살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면 지금 17년째가 됐거든요. 국회의원 부인이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주세열 씨가 쓰신 글이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은 부인이 중국 지린선 연병 조선족 자취료 롱정 씨 출신으로 17년째 지금 중국 국적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은퇴했다고 하나 김형동의 장인은 중국 공상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김형동은 초선에 불구하고 한중의원 연명 회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따로 김형동은 민주노총 간첩단 연료자 석권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갖고 있고 문재인 당선 당시 축하 칼럼을 쓴 사람입니다. 물론 비서실장이란 자신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동훈이 김형동과 어떤 면에서 호흡이 잘 맞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민청 관련된 그런 대표 발의를 할 때 아마 서로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사퇴하기 직전까지 이민청 신설골자라는 이민법 개정을 설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제의 인물 친중파 김형동이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 인식에 나이브한 동시에 위험성을 노출했습니다. 이민청 설치는 중국인 합법적 대거 유입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소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 속 중국화를 재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속구이 되는 부분에 크게 여러분들 긴장감이나 이런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결국 한국을 중국에 복속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속이 대외적으로 국명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고려조를 보시게 되면 대개 고려조와 여러분 조선에서 권문세가들은 어떤 여러분들 집안이었습니까 딸을 중국의 왕족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에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유전자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를 이룸 장악한 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여러분들 완화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시켜서 완전히 뭡니까 중국의 복속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영구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상당이 인민을 통제하는 모든 여러분들 인민을 관리하는 그런 고도화된 기법들은 한국에 다 도입이 되겠죠.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민청을 절대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이 이민청은 궁극적으로 2013년도에 사전특표제도를 여러분들 여당이 힘을 갖고 있을 때 다 여러분들 부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이란 단체가 결승이 되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마스터 프레임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선관위의 권한과 여러분들 권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부정으로 해 가지고 권력자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수준까지 능가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민청이 이런 출범하게 되면 이민청이란 조직은 그 조직 자체의 성장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이런 성장 논리라는 것은 결국 이민을 몇 명이나 더 많이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름도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직제도 커지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결국은 친중 정치인들이 이민청을 통해서 한족을 합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뻔히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 공상당이 너무나 쉬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알아서 뭡니까 잡수쇼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고려 역사 보시고 여러분들 저 어디입니까 조선조 역사 보시면 권문 세가들이 뭐죠 다 그 집안에 딸 보내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왕비가 됐거나 첩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집안이 여기서 뭐 폼 잡고 뭡니까 임금을 아주 우섭게 여기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족 여러분들 그 인구 보면 몇십억 되는데 한 몇천만만 집어넣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선거 문제를 보면 한국의 공적인 인물들의 정신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가 있고 둘을 보면 셋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는 뭐든 다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2017년부터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데 도움이 되면 나라가 망하든 허가는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그게 조선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갓 쓰고 하고 다닙지만 지금은 양복 입고 폼 잡고 다니지만 안에 유전자는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 한족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이민청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죠 또 투표권을 갖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해가 뭡니까 더욱더 법제화를 하겠죠 법의 이름으로.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러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썩어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선거 문제를 클래스는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선거를 보면 한국의 앞날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갈 건지는 선관위가 여러분 어떻게 발전 해봤는지를 보면 이민청이 어떻게 발전되었지를 다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당해야 이러면 그때서야 알아서 되겠냐 미리 미리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도청들은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빼아픈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9번 발생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대체하는 것을 지금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고 그 여러분들 날리던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지금 여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 생각합니까 나라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부 부 부 부 부 부정선거 부 자도 이야기 안 합니까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개는 생각하겠죠 나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죠. 더블 민주당 이름 당대표가 나라 생각하겠습니까 나라 생각 안 하죠. 물론 그분들은 아니 공박사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난 나라를 많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은행을 보면 나라 생각하는 게 들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9번 치룹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거 부정을 9번 발생하고 다 이런 은폐시킵니까 한동훈이가 뭐 똑똑하고 뭡니까 가발을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써잘득이 없는 이야기고 서울법대를 하고 여러분들 뭐죠 검사로 날리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부자 이야기도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뭡니까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헛소리 하고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사람들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팔아먹은 거 하지 않습니까 고려티도 마찬가지고 원나라 함께 뭡니까 딸을 이런 바쳐가지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 버리겠습니까 일제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동포들 여러분들 억압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 조선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었죠 일본사람들이 열심히 었습니까 지금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포들을 뭡니까 개패듯이 패고 다니지 않습니까 선거 빼앗기게 되면 조선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어디 안 갑니다 자국민에게 엄하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가혹하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직 따위에 대해서 아무 여러분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자리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입을 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선사람 유전자는 안 버려진 겁니다 일족의 영화를 위해서는 나라 자체도 팔고 백성들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보시면 그냥 뭐 남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조선사람의 유전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국민을 뭡니까 노비로 삼았던 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이런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썩어 문드러 져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여러분들 그 거대한 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땅 등을 억수로 넓은 그 나라 옆에서 나라의 독립을 보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도청들이 알면 이렇게 선거부정 저지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 뭐죠 2018년도에 부산시 부산시에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구청장 자리 15자리 13자리를 더블당이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더블당의 구청장 들이 다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25자리 24자리 차지해 가지고 20자리는 호남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내가 호남 사람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뭡니까 권력을 도독질 해 가지고 다 같은 동양 사람한테 다 뿌려준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 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문제의 종착력을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감소인구를 감소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라도 관철해 가지고 어떻든 막아야 여당하고 야당이 좀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추종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